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습니까? 1198년 고려시대 노비 만적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노하삽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진화영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이 작품의 전체의 개연성이 들어맞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진화영의 재등장으로 인해 초반의 의문점들이 막판에 풀려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12화에서 무난한 결말만 나와줘도 사람들에게 참 좋은 작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면 11화 리뷰 진화영과 이 작품의 진짜 반전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진화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화영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복수였는데요. 최도율과 진화영은 같이 이 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원령가의 원안이 있었죠. 4년 전에 오인주가 입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아씨들이 명작 드라마냐 아니냐가 갈리는데요. 오인주로 해외 계좌 개설을 마치고 돈을 인출하고 등등 조금 허술해 보이는 전개가 보였지만 드라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화영 방에 있던 시체를 준비하는 과정과 원상아는 왜 진화영이 죽은 것이라고 확신했는지 그리고 박재상은 진화영이 집에 가서 뭘 하고 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정확하게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진화영이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이 죽자 그 시체로 위장해서 꾸며놓고 원상아는 그 시체를 보고 진화영이 죽기 전에 성형을 해서 이런 얼굴이구나 결국 자살했네 코트만 입혀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풀어줘야 진정한 명작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의 큰 그림을 결말해서 보고 싶은 기대감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막내 오인애가 닫힌 방에서 너무 덤덤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오인애는 특이한 점은 있었지만 캐릭터 설정을 보면 부에 대한 욕망도 있었고 그에 따른 이루고 싶었던 부분도 많았거든요. 언니들보다도 욕망이 차있던 오인애가 그렇게 죽음에 순응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둘째 오인경은 고모할머니 오해석이 죽고 유산 승계에서 남들이 다 꺼려했던 부채 몇백억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30년 후에 그 땅들이 엄청나게 값이 뛰어서 결국 막대한 부를 이룰 것이다. 그 말도 맞긴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부채가 몇백억이 더 많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받으실 수 있나요? 작가님의 의도가 그런 쪽의 내용이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화 한 편만 남은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작품의 주인공이 오인주지? 원상하나 오인경이 더 주인공 같은데? 오인주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었던 건 푸른 난초였습니다. 푸른 난초의 향기를 마시면 환각상태에 빠진다고 하죠. 우리는 주인공 오인주를 보고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돈 20억을 가방에 메고 다니다가 썸 집착여 고수임에게 다 뺏기고 맞을 때도 때리는 고수임보다 맞는 오인주에게 더 짜증을 냈었죠. 오인주가 푸른 난초를 가져와서 향기를 맡을 때도 싱가폴까지 가서 원상하에게 인형놀이를 당할 때도 뺏는 자보다 뺏기는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에게 분노가 돌아갔습니다. 11화에서 오인주는 법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진실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화영이 등장했죠.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주인공 오인주의 진심어린 대사는 안중에도 없게 되었고 모든 포커스가 진화영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방법은 오랜 옛날부터 권력있는 놈들이 가난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털어먹었던 수법이에요. 그들은 비열한 큰 그림을 그리고 언론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는 없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준 척하고 다시 빼앗죠. 그렇게 되면 빼앗긴 자들은 빼앗은 놈들에게 분노를 해야 하는데 조금만 시선을 돌리게 하면 악당들은 쏙 빠지고 결국 우리들끼리 비난하고 싸우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빼앗아 왔어요. 가끔 고려시대 노비 만족 같은 특출난 인물들이 대항을 했지만 사실상 왕후 장상의 씬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대 집단에 맞서 싸우며 몇십 년을 내다보고 부채를 몇백억이나 가지게 된 오인경 뛰어난 능력과 냉정한 판단력을 지녔고 언니들을 위해 덤덤한 죽음을 택한 오인애 우리는 스스로를 오인경 오인애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환각에서 깨어나 보면 우리는 오인경 오인애 같은 판타지의 인물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현실의 오인주인 겁니다. 우리는 몇백억의 부채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영웅이 아니라 마트 적립금 몇십원도 모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악당들은 우리의 돈을 털어먹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각에서 깨어나 눈을 떠야 해요. 우리는 모두 지금은 볼품 없을지라도 꽃이 피면 아주 아름다울 공주들입니다. 우리들끼리 비난하고 헐뜨는 것을 중지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바라봐야 그들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악당들을 상대로 환상적인 영웅놀이에 빠져있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에 집중하며 진정한 눈을 떠서 물리친다. 이게 작가님의 진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환상 속에 가려져 있던 진화영이 11화에서 등장한 것도 같은 의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상이 아니라 모두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마지막 화에서 이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공주, 오인주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매너와 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